반갑습니다. 매튜쌤의 영어수업의 매튜쌤입니다. 내 수능 영어실력을 점수로 나타나면 몇 점일까요? 지난 모의고사에서 90점이 나왔으니까 나는 1등급? 근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좀 안좋아서 79점이 나왔다면 3등급이죠? 그러면 내 영어실력은 정말 1등급인가요? 아니면 3등급인가요?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2등급? 이게 좀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고3이 되시면 79점 받던 친구가 90점이 나오기도 하고요. 90점 받던 친구가 70점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정말 그날 컨디션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험의 난이도 때문인가요? 아니면 둘 다 해요? 그렇다면 내 정확한 영어실력을 점수로 나타나면 몇 점일까요? 그러니까 매번 바뀌는 모의고사 점수 말고 나의 컨디션과 시험의 난이도가 반영된 객관적인 내 영어점수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매번 모의고사를 치게 되면 나오는 문제별 정답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의고사는 이런 거잖아요. 전국에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몇 명의 아이들이 특정 문제를 맞췄는지를 보여주는 게 문제별 정답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능 31번 빈칸 문제의 정답률이 41%라면 전국에 41%의 학생들이 그 문제를 맞춘 거죠. 저는 이 정답률이 지문의 정확한 난이도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해마다 학년 전체 모집단의 실력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지문의 난이도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했고요. 이걸 이용하면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각자 다른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풀만한 문제를 선별해서 제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 한 회뿐을 풀려면 사람이 굉장히 지치잖아요. 본인의 실력을 측정하겠다고 매주 모의고사를 한 회씩 푸는 것도 꽤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학생의 실력에 따라서 다른 문제를 주어가면서 학생의 정확한 실력을 웹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AI 수능 영어라는 탭을 클릭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7문제만 시간 안에 풀어 보시면 그러니까 14분 안쪽으로 걸립니다. 본인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학생이 중간중간에 내 실력이 오르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때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상으로 6개월간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학생들 모두 본인의 이전 실력보다 1.5등급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물론 평소에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등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이렇게 학년을 클릭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 보시면 본인의 등급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직 완전하게 작성되진 않았지만 제가 작성한 간단한 코멘트와 풀었던 문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컨트롤 P를 누르시면 풀었던 문제들을 바로 출력하실 수 있고요. 학생들 말에 따르면 10분 안에 본인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등급이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한 주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 등급 체크 시간에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진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어서 더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학생은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주 1회 혹은 2회 정도 본인의 실력 점검용으로 그리고 선생님이시라면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는 레벨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역이 약한 친구들은요. 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분류고고 웹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면 특정 영역과 특정 난이도의 문제들을 추려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빈칸 추론이 약하다면 빈칸 추론 문제들만 그것도 특정 난이도의 문제들만 추려서 웹상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용 자료실을 보시면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실지도 모르는 제가 만든 엑셀 파일들을 올려두었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모의고사가 좀 중구난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 3월 모의고사에 31번부터 34번 플러스 23년 29번부터 30번 22년 18번부터 23번 등으로 이렇게 짜깊게 해서 들어가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영상의 해당 문제가 시험범이면 영상과 문제를 찾아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촬영한 모든 모의고사의 영상을 지문별로 잘라서 한 페이지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페이지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문별로 영상이 잘라져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의고사에 해당 번호를 클릭하시면 그 영상으로 바로 점프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 홈페이지는 PC 또는 아이패드와 같은 패드로 접속하셔야 제대로 보이고요. 가급적이면 PC로 접속하셔서 문제도 풀어보시고 또 틀린 문제는 출력도 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인터넷에 온라인 쓰레기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아닐까 코딩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지난 6개월간 AI 수능 영어를 사용해서 학생들의 등급과 실력을 높이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걸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웹사이트고 아주 처음부터 완전히 프로그래밍을 배워가면서 만든 웹사이트여서 디자인도 좀 별볼일 없고 내용도 좀 부실할지 모르겠지만 모쪼록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 조금 더 유익한 영어 관련 영상으로 그리고 모의고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튜쌤의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